자, 여러분들 외칩니다. 물멘대! 해봐요. 이루어집니다. 에브리바리 물멘대! 물리만증 맞고 대학 가자. 자, 여러분들 메가스트리 물리학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도 착잡하고 또 불안심이도 많이 여러분 생겼을 것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런 좌절감은 잠시 여러분들 바로 접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감사해 합시다. 정말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나누고 나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면서도 오히려 더 용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런 적도 거의 없다고 생각 들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상. 다들 정말 이 난리통에 우리 특히나 올해 고3 수험생들 또 물론 수능 연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스스로가 불행한 세대다. 또 주변에서도 참 불쌍한 세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러나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우리 이 생각 해보자고요. 지금 이 난리통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고 또 거기에 또 몹쓸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또 건강상에 고생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수험생들 지금 현재 무탈하게 물론 고생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무탈하게 이렇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달 있다라는 자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갖고 있다는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도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힘을 내시고 더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산다는 것 자체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 삼나 만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조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 안에 제가 껴있다는 것 자체 이것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가지시고 이거 시험 한 번 어떻게 좀 망쳤다 해서 좀 좌절할 그럴 분위기까지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6평이나 9평이나 이런 몰고사는 보는 순간도 중요하고 보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고 나서 지금부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저도 이 생각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 수능 리듬의 시계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현재의 시기로 따진다면 사실 두 달이 남았어요. 원래 작년의 그 패턴의 그 시계로 따지면 지금 사실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이라는 것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보는 그 9평 시기보다 더 빨리 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을 따지면 8월경에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가시세요. 두 달, 뭐 마음대로 해도 충분히 다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함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어그러뜨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분명히 시간의 확보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지시 바라고 수능 시계를 살짝 리셋하세요. 여유가 지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능 시계를 살짝 리셋하세요. 아니 지금 작년보다 9평을 빨리 본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12월 3일에 우리의 모든 화사표가 꽂혀져 있어야 돼요. 자, 난이도. 그래요. 궁금하시죠? 이번에 문자도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번 난이도 어렸습니까? 쉬었습니까? 등급컷을 보고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올해가 참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6평 때 6평과의 온도차가 아주 극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평 때 또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등급컷이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년에 비하면 6평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그거 뭐 하나 틀리면 2등급 되나? 뭐 이 정도는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니 하나 틀리면 오히려 더 만점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그런데 6평 때 그렇게 쉬었는데 지금 9평과 온도차를 극명하게 심합니다. 물론 우리 학습상태의 이유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래 으쌰으쌰도 하고 서로 또 얼굴 보면서 찌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게 수능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면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안개 속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물론 자기 있다는 공부도 하고 또 실모도 구입해 준비를 하고 이러시면 있지만 결국 혼자 그냥 정보 없이 이 사람이라는 기본 틀이 아닌 혼자서 뭔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게 뭔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평은 그렇게 쉽게 나오고 9평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이 작년 정도라면 지금의 이 9평은 그닥 어렵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물론 신교과고 교과 자체가 또 작년 교과에서 없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치더라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적응될 시기는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6평과 온도차가 이번에 극명했느냐. 쉬었던 사람도 쉽다고 해요. 쉬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간 본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하긴 한데 평가원은 굉장히 고생해서 문제를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제가 간 본 겁니다. 라고 썼는데 동태 파악이라고 할까요. 수험생들의 동태 혹은 수험생들의 상태 이거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에서 그러한 어조가 담긴 뉘앙스가 있는 그러한 기자회견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평도 코로나가 막 난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르니까 계약도 연기되고 하니까 일단은 쉽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내놓으니까 또 이렇게 진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췄습니다. 어느 정도를 갖추다 보니까 우리에겐 상당히 이때 잘 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좌절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 것이냐. 네. 감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9평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나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이 수능이라는 것은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의 체감 난이도가 보태지면 사실 엄청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감 난이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수능 자유의 변수 제가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긴장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말 그대로 제 실력 발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준비되는 실력이라고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문항이라도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남률은 푹푹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평 정도의 객관적 난이도를 그대로 갖고 한다면 수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이란 변수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거 아주 좋은 우리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더 어려워야 돼요. 9평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더 어려워야지 공부하는 사람들 또 미진하게 잘 못했던 준비 못했던 사람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쉽게 가버리면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공부한 사람들 실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강한 수능 어렵다고 해서요. 비비 꼬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수능이란 건 절대 지식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말 잘 명심하세요. 수능은 많이 알아온다고 해서 그게 모두 점수로 구현되지 않아요. 점수로 절대 구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안개 속이 불투명한 상태를 파악하는 기회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은 좀 두 가지의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설 강의도 해설 강의지만 우선 6평 때는 못 느꼈던 게 있었잖아요. 시간 부적 형태 이 시간 부적 형태로 보는 스스로의 진단이 있는데 1부터 3페이지까지 시간을 잡아먹어서 뒤에 4페이지를 볼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분들과 이게 맞았던 틀렸던 그 얘기는 또 할게요. 여기까지 시간 얘기만 하는 겁니다. 1, 3페이지까지 시간을 잡아먹어서 4페이지 볼 여유가 없던 사람들 그리고 3페이지까지 시간을 잘 끊었는데 4페이지에서 무너지신 분들 그 무너진 원흉이 대부분 19번이죠. 그러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시간 잡아먹는 귀신에 홀리신 분들은요. 기본에 대한 뒤늦은 의구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평소에 지내왔었는데 간과한 거죠. 갑자기 난데없이 때늦은 연구 모드가 나타나요. 실전장에서. 수능장이 아니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거 뭐지? 심지어는요. 구미제가 물리는 국어라고 합니다. 뭐든지 정의, 정의 이런 얘기하죠. 5번에, 1페이지 5번에서 전기전도도? 읽기는 전기전도도라 읽고서 머릿속에서는 저항으로 가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인과 니은인 거기다 냅다 동검해 친 사람이 있어요. 왜? 평소의 기본에 대한 생각을 밟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라는 건요. 문제 푸는 챌린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챌린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3,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학력고사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수학능력시험의 컨셉에 맞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간과하는 거죠. 어, 그래. 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도도?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저항을 생각해버리죠. 반비례인데. 전기전도, 말 그대로 전기전도도 전류가 잘 흐를 거냐. 저항과 반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에 대한 뒤늦은 의구심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수능장 가서는 연구모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발, 무슨 고난도니 이런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이게 틀리면 이게 고난도죠.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한문한당 어, 이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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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맞았다 하더라도, 제기를 찾았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봐. 1번부터 15번 사이에 한 7, 8개를 7, 8개 앞에서 문제야. 그래, 다른 건 그렇다 치솟고라 해도 한 8개라고 치자. 딱 반으로. 8개에 대해서 지금 시간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세고신 분들 이거 사람에 따라서 6초에서 10초까지 가면 지금 아마 제가 세고진 않았는데 10초는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문한가 이러고 머뭇거리는 이 10초가 머뭇거리는 10초가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거 알죠? 실제에서는 특성대수의 이론이 구현됩니다. 순식간에 한문한 앞에 10초를 날려버리면 이게 10번 반복돼 봐. 그럼 100초예요. 아, 80초예요, 80초. 8문항에 했으니까. 1분이 넘어요. 1분 30초. 어때요? 1분 30초면요. 한문한을 풀 시간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8개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거기 조금조금 2초, 3초씩 머뭇거려봐. 그 머뭇거리는 합쳐지면요. 2문항, 3문항, 푸시한 달아나기. 그러니까 그것이 막판에 쓰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압박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이 말을 잘 명심하세요. 기본에 대해서 평소에 간과하고 이건 알아. 됐어. 이건 알아. 됐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방심 떨면 안 돼요. 이건 됐어.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건 됐는데 그래도 이거예요. 어떤 걸 만났을 때 이건 됐는데 나 알아. 그래도 짚고 가세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는 시간을 잘 관리했는데 여기서 19번 여기 많이 걸렸을 겁니다. 어,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어, 이거 뭐지? 어? 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20번의 정답률이 17% 나왔어요. 자, 17%는 뭘 얘기하는 거냐? 찍었다는 얘기예요. 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19번이 이렇게 됐냐? 이거는 평소에 연습 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물리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한 게 있죠. 심플 이즈 베스트. 깔끔하게 짧게 가라고요. 여러분, 19번은요. 제가 전기력 할 때 우리 기출 사대 타고 업! 하는 강좌라든 스골이든 간에 제가 전기력은 경, 기 상관관계 꼭 전기력만 알죠. 상관관계는 가나다 상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그 전화의 종류부터 밝혀지는데 아마 전화의 종류 A, 뭐 B,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것조차도 찾기 어려웠던 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연습 부족이라는 것이고요. 산수 계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학문 지금 학문 세미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능이란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뇌가 휘말리고 있다. 물론 평소에 버릇되어야 되겠지만 깔끔하게 탁 펼쳐서 지나가셔야 돼요. 왜? 20번은 더 어려울 거라는 아주 몹쓸 고정관념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20번이 최고의 난도 그런 거 아니야. 특히나 이번 20번은요. 진짜 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 있는 문항입니다. 왜? 이건 육평문항이에요. 자 올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 그동안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진짜 왜? 신교가라면 새로 들어온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한번 더 체크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체크했다. 똑같은 내용을 체크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태를 보겠다는 말 그대로 간 본 겁니다. 좋은 말로 우리 상태를 확인하러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도 못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전 보고서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찾아주고 뭔가 풀어내려고 하는 특히나 선생님은 이미 진행된 버실모 물론 이따가 극강 파이널으로 시작하겠지만 버실모 같은 경우 맞아 버실모의 빡빡함을 느끼신 분들은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무늬만 실전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늬만 실전 연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푸는데 자꾸 달려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뭔가 풀이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는 풀이 능력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주안점을 두십시오. 한 번 더 할게요. 풀이 능력이 아니라 사고 능력이에요. 풀이 법에 매이지 마세요. 유형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유형 저런 유형. 그리고 또 뭔가 탁 튀어나오면 또 갑자기 또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또 이게 튀어나오고 또 막 여기 매달 수특에 뭐냐면 막 매달리고 수름한 새 뭐가 나오면 막 매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사실 19번 위치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 복합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쓸데없이 이런 시계 전개 좀 하지 말어. 못 풀어. 제 시간내. 정말이야. 수업 중에 제가 언제 이걸 계산하고 풀었습니까? 어떤 기초 문제든. 전야란 곱에 비례하고 거리적 반비례한다는 물리량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거지 물리학 2처럼 몇 뉴튼 하고 딱 답을 구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19번의 전형적인 물리학 1의 수릉 스타일이에요. 10 같은 건 제발 쓰지 마요. 그리고 17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기들 쓰기는 거래 반비라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이건데 KR분의 아이 KD분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리량의 관계. 물리학은 한마디로 물리량의 관계입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손글씨 해설지 다 올려놨거든요. 영글 해설지입니다. 보시면 정말 작품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거기다. 근데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20번을 보면서 자신의 진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그래 6평과 똑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똑같은 건 6평보다 더욱 똑같은 건 여러분 같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물리학 하신 분들은 수고를 하면 다 거치죠. 수고를 물리학에 페이스 외웠는데 50페이지일 거예요. 50페이지 펴보세요.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죠? 아 됐어. 개념편에 강제하니까 됐어. 그런지 문제 풀려다. 자기 손에 든 것을 곱씹어야 됩니다. 물리학은 절대 창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이 물리학은 다 고고학이에요. 아무리 현대물리에 들어있는 광량자사라도 100년이 넘었어요. 광량자설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곱씹고 다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학 몇 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우선 3페이지 안에서 3번, 5번, 15번 여기에 시간이 괜히 잡아먹혔거나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 봐. 여기 그대로 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평가원은요. 우리 수험생들 머리 꼭대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고 심리 우리가 고민하는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문학 앞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자 디귿 하나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냐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에 관해서 뒤늦은 의구심과 평소의 기본을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수업 중에 꼭 한마디씩 꼭 하고 지나가거든요. 광석불변 와 이게 결론의 암기 버릇이에요. 여러분 수능은 물론 광화마다 차는 있겠지만요. 수능이란 건 암기력을 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암기란 말을 쓰면 되겠지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외에는 암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뭐가 남아있냐 특수론 와 광석불변 광석일정 노린 거예요. 노린 겁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광석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 때문에 여기 자리 잡은 우리 교과의 단원이 뭐예요? 굴절 빛의 굴절 파동의 굴절 반사 전반사 이게 남아있잖아요. 전반사 굴절 이게 바로 굴절 법칙 자체가 파동의 속력 빛의 속력이 매질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수론의 광석불변 그건 하나의 진공 진공 안에서 광석이 일정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이건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미안해 이런 말 써서 좀 마음도 안 좋을 텐데 지금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쓴소리 좀 하는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훅훅 해버리는 겁니다. 적당이에요. 이 말이 있대 쓰는 말이 적당히 훅 그 다음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돼 지금부터 정말이야 우리에겐 두 달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두 달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주 고귀한 말에 다 써서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ㄴ ㄷ ㄱ ㄴ ㄷ 이거 합치는 30%예요.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그죠? 합치면 90%가 넘어요. 넘나? 90%가 되네요. 어쨌든 90%가 돼 거의 80 몇 프로? 8% 나오나? 왜 이런 일을 ㄱ과 ㄴ이 도대체 뭐냐 전기전도도 저항과 반비례 머릿속에서는 저항으로 생각한다니까 또 어 맞아 도체 도체 전자 양공 얘들아 제가 강조했던 말이면 불순물 반도체 반도체 이 부분을 할 때 주로란 말 그 다음에 다수의 이 말을 꼭 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 다수의란 말 왜 P형 반도체가 다수의 전환 반체가 양공이란 말을 쓰는 거냐 전자도 운반체야 그런데 양공의 전환 반체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를 얘기를 하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죠. A는 도체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전자의 흐름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유전자 싸움은 양공성 같아요. 하지만 주로 이런 거는 반도체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왜 수가 똑같은데 자 그 다음 또 15번 특히 어 제가 그랬죠. 물리 1년 동안 물리학 공부를 잘해서 만점 받을 신을 가지신 분이 실전장에서 틀려오면요. 꼭 하나를 이런 3페이지 안에서 틀려온다고요. 15번에 지금 거기서 까딱했다거나 시간 잡아먹으신 분들은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결론을 암기하는 습성이 많구나. 문제의 겉모습 문제풀이에 많이 매달렸구나. 왜냐하면 15번에 있는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왜 머릿속에 또 카루 기관 스토링 기관 또 이 요구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 여러분 수능장에서 이게 뭐였더라? 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작살이고 그날도 작살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수능장에서 뭘 기억해내려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하는 순간부터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생각을 끄집어 소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사고 속에서 소환을 꺼지 소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기관에 그냥 한 일순환 과정을 얘기하는 건 주어진 돈 250 어떻게 받았고 얼마 나갔고 그 다음에 얼마큼의 일을 했고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에 많이 걸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 부분은요. 우리 기타 업 하신 분들은 거기에 전선 이렇게 위치 옮기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18번에서 또 아리까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압박이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 경우는요. 제가 그리라고 했잖아요. 잡고 그리세요. 평소에 잡고 그리고 이거 하면 차근차근 평소에 했던 그 상황의 연습이 있다면 이것도 그냥 그 차근차근이 속도감은 저절로 생겨서 오케이 하고 어느 방이 절로 흐르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한 칸을 일로 가고 아이를 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 그 다음 19번 20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20번요. 전문 출제자가 별별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니은이 니은이 이런 이런 말은 드리면 안 되지만 여기 지금 최하점을 얘기를 하면 최하점의 순간속 제로죠. 알짬이 왜 제로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 바로 잘 걸리게 만든다고요. 알짬 제로 일단 아닌 거죠. 니은은 니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겁니다. 기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기억을 확실히 한 사람들은 왜? 딱 보면서 어 늘어났는데 탄소 퍼텐은 왕창 커졌는데 운동해지는 없어. 근데 퍼텐이진 작아졌어. 그래 퍼텐 감소에 운동이 증가하게 된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니은 같은 디귿 같은 내용도 그 역학에라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는 정말 육평과 똑같은 거고 말씀했잖아. 평형점 늘어난 길이의 평형점에서 어떻다고요? 알짜임 제로가 되는 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는 거 양쪽 끝에서는 알짜임이 이쪽을 향한다는 거 왜 알짜임이 제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를 보면요. 기역, 니은이 없어요. 선지는 기역, 니은이 없습니다. 또 디귿만도 없습니다. 왜? 하나를 확실히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되는 수험생들이야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9번 기, 엔드, 경 여러분 정기력은 작용반전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엔드, 엔드 상관관, 아니 가, 나, 다 뭔가 막 외치고 있지 않아요? 뭘 봐달라고? 가, 나, 뭘 공통제와 차이점을 찾아서 못 시작해라. 거기서 첫 출발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하든 이번에 총평이 좀 길게 말씀했는데요. 자, 대신 이번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축할 주목대로 물론 송구실에서 올려놨습니다. 19번 하고 20번을 먼저 풀고 자, 그리고 나머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제대로만 자리자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외칩니다. 물만 대! 오케이. 19번부터 가고 그럼 나머지 문항 정리하겠습니다. 고!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